자 이번 시간은 608페이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입니다. 일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중요 조심할 것은 적용범위인데 609페이지 보시면 일단 일정금액의 보증금액의 한도를 적용하고 그 금액이 초과되지 않는 경우에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거든요. 서울기억은 기억해 두시는데 9억입니다. 9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지 않고요. 기준은 환산보증금인데 어떻게 계산하게 되냐면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이죠. 이렇게 산출된 금액이 환산보증금이고요. 이 환산보증금이 얼마를요? 9억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돼요. 그러면 9억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느냐? 좌측을 보세요. 608페이지 보시면 핵심 강의 높죠. 만약에 이 환산보증금이 9억을 초과하게 되면 이때는 원칙적으로 민법이 적용이 됩니다. 다만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익일날 무엇을 인정해주냐면 대학력은 인정해줘요. 다만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갱신 요구권을 인정해줍니다. 주의하실 것은 9억을 초과하게 되면 민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최단기간인 1년이 보장되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또 법정 갱신에 관한 요건 및 내용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민법에 따라서 적용된다는 것도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3기분을 지급하지 않으면 대학을 해지당한다는 규정도 적용을 해주고요. 다만 그리고 권리금 보호 규정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뺀 나머지는 민법의 규정에 따라서 적용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교재 표시되어 있는 거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그 다음에 1년이라는 최단기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610페이지입니다. 대표해 주죠. 자 갑이 2018년 2월 10일 을소에서 X상가건물을 울러붙어 보증금 10억 원의 임차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학 요건을 갖추고 영업하고 있다. 다음 설명이 1등인 거죠. 그러면 보증금 10억이죠. 환산보증금이 9억이 넘었죠. 따라서 이때는 민법이 적용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학력은 인정해 주지만 우선 변제권은 없거든요. 따라서 5번 X건물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합원 특별한 사정에 대한 보증금에 대해 일반 재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자 이제 본격적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내용입니다. 자 환산보증금이 9억을 서울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9억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제공되는데 대학력을 인정해 줍니다. 요건은 뭐죠?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6일날 대학력을 인정해 주고요. 그 다음 611페이지 우선 변제권도 인정해 줍니다. 9억을 초과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해요? 대학력권을 갖춘 사람이 확정일자까지 갖추게 되면 확정일자일을 기준으로 해서 배당순위가 결정이 되고요. 610페이지 오시면 소액 임차보증금도 보장해 주는데 서울지역은 6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2200만원까지 해고선 변제권을 인정해 주는데 여기서 소액 임차보증금에 해당하는지 안하는지 여부는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결정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613페이지 임차권 등기명령제도도 인정됩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상가건물 임차인은 법원에다가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대학력권을 상실하더라도 원래 가지고 있던 대학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가 되는 거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주택임대차본부가 다른 내용인데 613페이지죠. 존속기간입니다. 최단기간은 1년을 보장합니다. 자 1년을 보장하는데 다만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갱신 요구권이 인정됩니다. 자 상가건물 임대차 갱신 요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만료전 6월부터 1월입니다. 2월이 아니라 1월이죠. 만료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갱신 요구를 할 수 있고요. 임대인을 원칙적으로 거부하지 못하는 거죠. 다만 예외적으로 임대인이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3기분의 차임을 연체한 적이 있거나 또는 서로 합의하여 상당한 보상을 제공했거나 또는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단과실로 파손했거나 또는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서 점회복이 필요한 경우인데 철거하거나 재건축의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에 임차인의 구체적으로 그 사실을 고지해 줘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교재 제가 지금 613페이지의 핵심 강의 룩으로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616페이지에 오시면 법정갱신이죠. 요건입니다. 만료전 6월부터 1월입니다. 주택임대차만 만료전 6월부터 2월이에요. 만료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자동으로 갱신이 되고요. 법정갱신된 상가건물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입니다. 다만 임차인은 자유롭게 해지 통제할 수 있고 3월의 경각인 임차권은 소멸이 되고요. 증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5, 5%를 초과할 수 없고요. 1년 이내에 또 하지 못한다는 것도 같죠. 그 다음에 증감증후권 보시기 바라고 618페이지에 뭐가 나오죠? 권리금 회수가 나오죠. 일단 이 권리금 회수에 대해서 시험문에 나올 거나 생각이 많은 높은 부분인데 일단 지금 뭘까지 정리하시냐면 618페이지 핵심 강의 노트럴을 정리하는 겁니다. 종료 전 6월부터 종료 시까지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수가 없고요. 따라서 만약에 방해를 하게 된다면 임대인에게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손해배상액은 낮은 금액이에요. 뭐냐면 신규 임차인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초과할 수가 없고요. 행사 기간에 제한이 있는데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몇 년 이내요? 3년 이내에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일단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는데 어떤 방식을 방해 못하느냐 일단 임차인 주소나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인이 몰래 권리금을 받거나 또는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받거나 아니면 일부러 고액의 차임이나 보증금을 요구하거나 또는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 계획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보증금 회수를 거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교재 보시면은 보시는데 뭘 볼 거냐면 621페이지 보시면 자 핵심 판례가 있죠. 그렇죠? 판례 보시면 그림이 나와 있는데 자 판례 한번 읽어볼게요. 621페이지입니다. 상가 임대차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을 10년을 초과하여 임차인이 계약기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는 같은 법 제10조 제4의 제1항에 따른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이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의무는 10년이 초과됐기 때문에 계약기신을 요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인정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저 풀어볼까요? 상가 임대인이 그의 임차인 주소를 안 신규 임차인 대리자와 임대차 계약의 지결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경우죠. 자 일단 기억은 아닙니다. 임대차 목적물이 상가 건물을 6개월 동안이 아니라 1년 6개월 동안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기억은 안 되고요. 니은번 임차인 주소나 신규 임차인 대리자가 보증금을 지급할 자리가 없는 경우에 거절할 수가 있고요. 니근번 임대인 선택과 신규 임차인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거절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번 임차인 주소나 신규 임차인 대리자가 임차인에서 근무를 위반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거절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니은 디귿 리엘에서 5번이 답이네요. 자 이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 집합건물법은 이것도 이제 한 문제 나오는데 좀 양이 많죠. 일단 한번 개념을 잡아보죠. 자 한 동의 건물이 있는데 한 동의 건물을 여러 사람이 따로따로 소유하고 있으면 이걸 우리가 구분 소유권이라고 하고요.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부분은 우리가 전유 구분이라고 합니다. 일단 전유 구분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으냐면 우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되고요. 또 소유자 간의 구분 소유 의사 내지는 구분 소유 행위가 필요한 거죠. 따라서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고 구분 소유 의사가 표시가 된다면 구분 소유 행위가 있다면 등기하지 않아도 등록하지 않아도 전유 구분이 성립하고요. 집합건물이 성립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따라서 등기 등록을 해야 집합건물이 된다. 그럼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전유 부분을 지어야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공용 부분이라고 하고요. 또 공용 부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복도, 에레베이터, 계단과 같은 구조상 공용 부분 다른 말로는 법정 공용 부분이 있고요. 아니면 아파트 관리사무소 또는 노인정과 같은 규약상 공용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이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잊지 말 것은 뭐냐면 절대적 일체성이죠. 다시 말하면 전유 부분이 처분이 되면 공용 부분도 쫓아가게 되고요. 공용 부분은 따로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는데 절대적입니다. 따라서 공용 부분은 구분 소유자 전원의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공용 폐지가 되지 않는 한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개념 잡고 한번 교재를 볼게요. 일단 623페이지 오시면 개념해가지고 E. 구분 건물의 요건이죠. 전유 부분이 되기 위한 요건입니다. A. 구조사 이용상 독립성이 있을 것 B. 소유자의 의사 구분 소유 의사 내지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넘겨보시면 판례가 나오죠.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구조사 이용상 독립성이 있고 구분 소유 의사 내지 행위가 있다면 등기, 등록하자라도 집합 건물이 성립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공용 부분입니다. 625페이지죠. 공용 부분의 개념은 전유 부분이 아닌 나머지 부분을 공용 부분이라고 하는데 구조상 공용 부분 규약상 공용 부분이 있고요. 하단에 일체성인데 절대적 일체성이다. 따라서 공용 부분만 따로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고 절대적이라는 것을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게 뭐가 나와요. 626페이지입니다. 대표지가 나오네. 집합 건물의 수요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차재라고 하네요. 2번 구조상 공용 부분에 관한 물건의 득실을 변경한 등기하여 효력이 생긴다. X죠. 특히 구조상 공용 부분은 등기 능력 자체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전유 부분만 이전 등기 받으면 공용 부분은 다로 쫓아오게 되고요. 공용 부분에 대한 별도의 이전 등기가 필요가 없으므로 답은 2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서 제3절 건물의 대지점 자 구분 소유자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 사용권 우리가 대지권 또는 대지 사용권이라고 하는데요. 대지권도 건물의 밑바닥 땅 건물이 소지하는 곳 이걸 우리가 법정 대지라고 하고요. 그 외에 도로 놀이터, 화단 이런 것들 우리가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고 하는데 이 공용 부분도 대지 사용권과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도 일체성을 띕니다. 627페이지죠. 따라서 전유 부분이 처분되면 대지 사용권 대지 건도 자동으로 수반하게 되고요. 대지 사용권에 관한 이전 등기 없이 자동으로 쫓아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월치적 일체성입니다. 따라서 규약으로 달리 처분할 수 있다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교재 한번 읽어볼게요. 627페이지 가일체성입니다. 구분 소유권자의 대지 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에 처분에 따른다. 따라서 전유 부분이 처분되면 대지 사용권 자동으로 쫓아오는 거죠. 구분 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대지 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규약으로서 달리 정한 때는 그려하지 아니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공용 부분도 대지 사용권의 일체성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규약으로도 달리 정할 수 없는 거죠. 그렇지만 대지 사용권의 일체성은 원칙적 일체성이기 때문에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가 있어요. 계속 읽어보면 분리 처분 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로 물권을 취득한 재산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규약에 특별히 대지 사용권에 대한 분리 처분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선의 제3주약에 대항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하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번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 사용권의 비율은 전유 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따라서 결정하게 되고요. 2번 그 다음에 4번 공유 지분의 탄력성에 관한 민법 규정이 집합권문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분소유자 정한 사람이 사망했는데 상속인이 없거나 또는 구분소유자 자신의 소유권을 소개하게 되면 그가 가지고 있던 대지 사용권에 관한 공유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흡수되는 것은 아님을 주의하셔야 되겠죠. 넘겨보시면 구분소유자의 권리 의무가 나오죠. 1번 전유 부분에 대한 권리 의무 한번 읽어보세요. 가장 쉽고 당연한 것은 뭐죠?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2번 공용 부분에 대한 권리 의무에서 1번 공용 부분의 기속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입니다. 2번 공용 부분은 어떻게 사용하느냐 용도에 따라 사용하게 되고요.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은 전유 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따라서 결정이 되게 되고요. 4번 공용 부분의 관리 및 부담 및 수익인데 여기서 우리가 좀 조심할 것은 뭐냐 5번 공용 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에 이렇게 해서 판례가 나와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공용 부분에 대한 부담 또는 공용 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의 가장 대표적인 곳이 뭐냐면 관리비거든요. 일단 관리비를 연체했어요. 연체 관리비 중 공용 부분에 대한 연체 관리비는 매수인이나 경락인에게 승계가 됩니다. 그렇지만 전유 부분에 발생한 연체 관리비는 매수인이나 경락인에게 승계되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전유 부분에 관한 연체 관리비도 승계된다라는 규약을 두고 있다면 그 규약은 모요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따라서 만약에 아무리 관리 규약에다가 전유 부분에 대한 연체 관리비도 승계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더라도 매수냐 경락인은 뭐만 승계 받습니까? 공용 부분에 대한 연체 관리비는 승계 받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연체료는 승계되지 않나요. 지연배상은 뭐 되지 않습니까? 승계되지 않고 공용 부분에 연체 관리비 원금만 승계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번 공용 부분에 변경이죠. 자, 이 부분이 작년에 개정이 됐습니다. 일단 공용 가합원 공용 부분을 변경하려고 하면 원칙적으로 3분의 2 이상의 찬성입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개정된 사항이니까 자, 공용 부분을 변경하려고 할 때 원칙적으로 몇 분의 몇의 찬성이 필요한가요?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나번에서 이런 공용 불변경으로 인해서 특별히 이해관계를 갖게 되는 구분소유자의 승낙은 별도로 얻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만 다만 예외적으로 과반수의 찬성으로 변경할 수가 있는데 뭐냐면 계량행위로서 과대한 비용이 들지 않는 경우죠. 원칙적으로 3분의 2지만 계량행위로서 과다한 비용이 들지 않는 경우에는 통상의 지폐결이 과반수의 찬성으로 공용 부분을 변경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5분의 4가 필요한 게 있습니다. 630배 상단에 보시면 이런 변경으로 인해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유권의 범위나 내용의 변동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거죠.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요. 공용 부분을 변경하려는 원칙적으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다만 계량행위로서 과대한 비용이 들지 않는 경우는 통상의 지폐결이 과반수의 찬성으로 변경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변경행위로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유권의 범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필요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630배지 의무 위반자에 대한 조치가 나오죠. 자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1번 그 행위의 정지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의 정지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통상의 지폐결의가 있으면 되는데 주의하실 것은 모든 구분소유자가 자유롭게 개별적으로 행위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관리 또는 지폐결의로 지정된 자를 통해서 행위의 정지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2번 사용금지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사용금지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메모하셔야 되겠네요.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구분소유자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있다면 사용금지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또 아니면 법원에다가 경매를 명령해 줄 것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매 명령을 청구하기 위해서도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측에 4번에서 점유자에 대한 인도 청구인데 이거는 결국 뭐냐 하면 의무를 위반한 사람이 구분소유자가 아니라 점유자 세입자인 경우에 이렇게 점유자 세입자가 공동이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임대인에게 돌려주라는 내용의 인도 청구를 알 수가 있는데 이것도 4분의 4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거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1 전유 아 전유 부분에 속하는 한동의 건물에 설치 또는 보존하자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기에는 공용 부분에 존재하자로 추정된다.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 2번 구분소유권의 매도 청구권 자 이건 뭐냐면 구분소유권자가 대지 사용권이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대지 사용권자는 구분소유권자에게 전유 부분을 매도해 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대지 사용권은 분리 청구하지 못하고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632페이지입니다. 분양자의 담보 책임이 나오죠. 자 핵심 강의 노트에 나와 있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되는데 일단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담보 책임의 내용은 이민기제 민법은 따라서 방사자락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가 있지만 집합건물 오게 되면 강행 규정으로 바뀌고요. 민법이나 아니면 집합건물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보다 불리한 특약은 무효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이런 담보 책임은 누가 부담하냐면 분양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쉽게 말하면 분양자가 망하면 2차적으로 시공자가 부담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오토바이 있네요. 가상금이 아니라 기산점이죠. 기산점 그 기간은 어떻게 되느냐 기타는 기억하지 마시고 원칙에서 건물의 주요 구조금을 지방공사하자 원칙 10년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정리해 볼게요. 자, 집합건물에 대해서 분양자가 담보 책임을 부담하는데 강행 규정입니다. 따라서 수 분양자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고요. 이러한 담보 책임은 분양자가 부담하게 되지만 분양자가 망하게 되면 2차적으로 시경자가 부담하게 되는데 존소기간 제척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10년이거든요. 원칙만 기억하시면 돼요. 10년이거든요. 언제부터 침략이냐 전효 부분은 인도 받은 날로부터 10년 공용 부분 공유 부분은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비부터 10년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634페이지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관리단 및 관리인과 규약집회가 나오는데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